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우리 1번방의 남자분, 나와주세요. 누구지? 전혀 감이 온다. 테리우스 외모를 지닌 꽃미남, 배우 겸 가수 노민우. 안녕하세요. 노민우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서유리 씨가 계속 이렇게 화만 내고 짝다 짚고 있다가 그냥 다 소극하게 지금 떠있어요. 계속 몰아가지 마세요. 몰아가지 마세요. 그러면 버려둘까요? 왜요? 못 띄고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. 이걸 하네. 얘네들은 이렇게 했는데. 이걸, 이걸 하네. 서유리 씨는 본 적 있어요, 실제로? 아니요. 처음 뵙습니다. 어때요? 실물이 훨씬 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렇군요. 그냥 노민우 씨만 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같죠? 아니요. 아니요. 궁금한 게 너무 많아. 우리 씨, 우리 씨 가서.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.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.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.